이렇게 해서 1, 2, 3등 다 정해졌습니다. 3등 팀에 인한 시집권 한 장 갑니다. 와, 진짜 아름답다. 진짜 가족이랑 오기 딱이다. 나 무조건 와야겠다, 다시. 남녀노소 불문하고. 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무조건 올 거 아니야? 볼거리, 먹을거리 뭐 하나 빼놓을 게 없네. 겨울바다 예쁘다. 겨울바다가 진짜 제대로네. 겨울바다 너무 웃기다. 겨울바다 너무 웃기다. 겨울바다! 그런데 세찬이랑 같이 서서 해 주면 안 돼? 그래. 자기야, 겨울바다 너무 예쁘다. 그래, 한번 오자. 아니, 왔는데, 왔는데 뭘 한번 해. 카메라 없이, 카메라 없이. 야, 세찬이 느낌이 한 40대 후반 느낌이야. 언제 한번 오자. 여러분, 이제 가지고 있는 시집권 대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0장 드릴게요, 여기. 저는 달걀, 계란빵이요. 아니야, 짜장, 닭빙수 하나랑 계란빵 3개 어때? 아, 그런데 못 먹는 사람이 배찌를 받아야 돼. 나눠 먹을 수가 없어? 그럼 그냥 하나씩 먹는 거야. 그냥 계란빵도 마실 수 있으니까. 저는 달걀빵 하나씩 먹을게요. 저희 달걀빵 하나 주세요. 달걀빵 하나. 저희 계란빵 5개, 닭강정 하나, 짜장, 빙수 하나. 우리 부자다, 부자. 야, 얘네가 피치기네. 저거 봐, 누가 살을, 살을 건지를 정해야지. 누가. 가위바위바위바 하자. 가위바위바 하자. 가위바위바 하자. 지금 하나. 하나? 이거 한 명 사는 거예요? 자. 이거 그러면 벌칙은 누가 받아? 벌칙은 꼴대, 여기서. 워문사는 다 받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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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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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뭐야. 지금 똥 밟았다, 똥 밟았어. 야, 지민이 오늘 똥 밟았다, 똥 밟았어. 야, 뭐 안 돼. 와, 진짜. 진짜. 언니가 지금 열심히 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오빠는. 아니,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미쳤어. 야, 지금 지민아. 야, 언니 진짜 너무. 얘네들하고 있으면 게임보다도 이것 때문에 너무 시곤해. 정말. 애들이 너무 오래가면. 뻗어, 뻗어. 지금 또 배신했어요. 애들이 너무 추접스럽게 해가지고.